그랑버스 탐사보고서 3 작성자 코드네임 어둠의 군주 문을 지나왔다 뜨겁다 이곳의 만화와 뒤섞여 불이 변질된 것 같다 뜨겁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 내 불꽃이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뜨겁다 조절이 되지 않는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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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이번엔 다른 색깔로 등장했군 반갑네 나는 브람스라고 한다네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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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쪽은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가 누가 날 좀 자네는 그 불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인 건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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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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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게 괜찮은가 시끄러워 다 시끄러워 너도 나처럼 불타버려 음 어쩌수 없군 그 불부터 끄고 이야기하도록 하지 음... 이제 좀 괜찮은가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나 드디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났군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변덕이지 내 불을 제어해준 대가 음 그렇군 그럼 뭐부터 물어보면 좋을까 그래 자네들은 무엇이지? 마치 붉은 불꽃의 사내와 같아 힘의 크기마저도 음... 자네... 아니 자네들은 만화를 주입받은 건가? 우리는 우리로서 만들어진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우리가 만들어지며 만들어지는 즉시 문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배신하려는 건가? 그랬군 자네들은 인공생명체였던 거였어 저쪽은 벌써 성공한 상태였단 말인가 이거 엄청난 발견이로군 음? 자네 무슨 일인가? 괜찮은가? 주인을 물은 개는 죽어야지 자네 설마... 살려줘 음... 이런... 저영당한 건가? 저영당한 건가? 아니, 한번 더 긴 적응이냐 네 누가 지킴을 받은 게 어느정 Sub-Final 저영당... 어떻게 지킴을 받은 게 마지막으로 정해진다 지금 선거는 데서 amp electronic 대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예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